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가스기사 필기 1회 시험에서 네 번째 과목에 해당되는 가스안전관리 파트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문제 보면 액화가연성가스 접합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 몇 kg 이상일 때 운반 책임자를 동성시켜야 하는가? 그죠? 운반 책임자를 동성시켜야 하는가? 이와 같은 형태로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접합용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합용기다. 그렇죠? 여기에서 접합용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화가연성가스 접합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 몇 kg 이상일 때 운반 책임자를 동성시켜야 하는가? 우리가 압축가스하고 액화가스로 이렇게 나눌 때 압축가스 같은 경우에는 독가죠. 그렇죠? 액화가스 같은 경우에는 독가죠. 100, 300, 600, 1000, 3000, 6000 이렇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셨죠. 자, 이게 뭐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 하면 그렇죠? 표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렇죠? 표로 이렇게 그려서 볼 때 표로 그려서 볼 때,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이것은 우리가 무슨 가스가 되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압축가스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가 액화가스에 대한 내용이죠. 압축가스 중에서 우리가 독가죠. 독성, 가연성, 조연성, 액화가스 같은 경우에 독성, 가연성, 조연성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나눌 때 운반 책임자를 동성시켜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운반 책임자를 동성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100, 300, 600, 그렇죠? 100, 300, 600 이것은 우리가 1000, 3000, 1000, 3000, 6000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압축가스인 경우에는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적습니까? 세조금 메다로 적는 것이죠. 이것도 세조금 메다. 액화가스인 경우에는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액화가연성 가스가 되기 때문에 액화가연성 가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3000입니다. 3000 3000kg 이상일 때 운반 책임자를 동성시켜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합용기 같은 경우에는 3000이 아니라 그죠? 적합용기 같은 경우에는 3000이 아니라 2000kg 이상일 때 운반 책임자를 동성시켜야 한다. 이 기준에서 아마 많이 틀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험 문제의 안전관리 파트에서 우리가 61번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답은 2번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62번 문제 곱가스 특정 제조시설의 긴급용 벤트스택 방출구는 작업원이 항시 통행하는 장소로부터 몇 메다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가 통행하는 장소로부터 그죠? 특정 제조시설의 긴급용 벤트스택 방출구는 벤트스택 방출구는 이 벤트스택이다라고 하면 긴급 이송 설비에서 우리가 폐가스를 대기중으로 대기중으로 그대로 방출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벤트스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긴급용 벤트스택 방출구 벤트스택 방출구는 작업원이 항시 통행하는 장소로부터 몇 메다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10m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 주어야 된다. 그렇죠? 10m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 주어야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63번 문제 산화의 틸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 산화의 틸렌이라고 하면 우리가 위험물에서 우리가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 되겠죠. 우리 산화의 틸렌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스로 존재하고 있는 그와 같은 물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산화의 틸렌이라든지 시아나 수소라든지 그 다음에 아세틸렌 이와 같은 것들은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산화의 틸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배반으로 수송할 경우에는 이중관으로 해 주어야 된다. 이 이중관이라고 하면 독성가스 중에서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뇌관과 외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중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어로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 그죠? 제독제로서 다량의 물을 비치한다. 산화의 틸렌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암모니아라든지 그죠? 이와 같은 것은 그죠? 제독제가 물이 되는 것이죠. 그죠? 저장된 거에는 45도씨에서 그 내부의 가스 압력이 0.4MPa 그죠? 0.4MPa 이상이 되도록 탄산가스를 충전한다. 여기서 탄산가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가스를 가리키는가 하면 CO2가스를 가리킵니다. CO2가스라고 하면 우리가 불연성 가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탄산가스를 비치한, 충전한다.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미리 그 내부 가스를 아황산 등의 산으로 치환하여 안정화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황산 등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 문구가 잘못된 것이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지우고 여기다가 무엇을 적어야 되는가 하면 불활성 가스다. 그죠? 불활성 가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미리 그 내부 가스를 불활성 가스로 치환하여 안정화시킨다. 여기에서 불활성이다 라고 하면 화학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이 없는 그죠? 영조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불활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3번의 해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합니다.